평창동계올림픽, 남자컬린, 일본 꺾으며, 동계올림픽 마무리 . 남자컬린 대표팀이 일본 대표팀의 승리를 거두며,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마무리했다. 남자컬린 대표팀은 21일 강릉컬린센터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일본의 10에서 4로 승리했다. 일본은 8앤드만의 패배를 인정했다. 예선 최종 성적은 4승 5패로 7위를 기록했다. 4팀만 올라가는 플레이오프에는 진출하지 못했다. 스킵 주장 김창민은 경기 이후 인터뷰에서 마지막 경기가 일본전이어서 꼭 이기려고 했다며, 마지막을 강하게 끝내고 싶었고, 강하게 끝냈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 선수들은 이날 경기가 끝나고, 관중석으로 유니폼을 던졌다. 김창민은 감사함을 어떻게든 표현했어야 했다며, 유니폼 선물을 미리 준비했다고 말했다. 임영석 코치는 앞으로 많은 분이 응원과 관심을 보내주셔서 한국 컬링의 여건이 좋아지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컬링이 정말 좋은 스포츠이고 매력있는 스포츠라는 것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창민의 신경쓰로는 계속 마주했습니다. 김창민의 신경쓰ี 김창민의 신경쓰 김창민의 신경쓰 감사합니다.